오늘은 진심 웃기다 못해 어이가 없어지는 동덕여대의 싱글벙글 근황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동덕폭도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청구될 폭동 처리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분 없는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그녀들은 유일하게 못 지우는 게 있다 그건 바로 학교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지울 수 없다. 우리가 폭동 일으키며 칠한 낙하는 빗물에도 지워진다 엽떡 허버허버 먹은 건 청소하면 그만하고 대자보는 때면 그만이다. 라면서 학교가 동덕폭도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말하는 중이죠. 우리 폭도들은 정신과 갈 사람 존나 많으니까 병원비를 학교에서 대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놀라운 말을 남기고 있었죠. 본인들이 정신병자라는 사실을 잘 알아서 정신병원 간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학교에 상처를 입어서 그 상처로 정신병원에 간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학교가 도대체 우리 폭도들에게 무슨 상처를 줬습니까? 학교를 무력점거하고 교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고 교직원을 감금하고 학교를 낙하칠로 게시창을 내놓은 폭도들이 학교에 상처를 준 거지. 도대체 우리 폭도들은 무슨 상처를 입은 건지 정상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진짜 재밌는 건 진지하게 우리 동덕폭도들은 학교일로 정신병에 걸렸다는 정신병을 호소 중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학교일로 식이장애랑 수면중폭식하고 수면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걸렸어. 갑자기 화나고 울고 안 씻고 대충 정신약 집어먹어서 자고 깨어있을 때는 게임만 하고 어쩌다 친구 만나도 말 많이 안 하는 중이야. 근데 눈 내리니까 그거 눈사람 구경하고 하초코 먹고 힘들어서 집 와서 잠자니까 기분 좋다. 오늘 일어나서 이불빨래 돌리고 목욕하면서 때밀고 청소하고 장보러 갈 건데 이번 폭동으로 정신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 나는 정신병자 동덕여대생의 글에는 좋아요가 21개 찍혀있는 걸 보실 수 있죠. 학교일로 정신병이 심해져서 수면중폭식을 했다는 건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동덕폭도들이 라카칠할 때 그라카를 혹시 흡입한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잠자면서 배민으로 엽떡시켜 폭식하는 걸 학교 탓하는 지능 수준을 성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동덕여대생은 지금 자기 시기장에 오고 수면 중에 배민 켜서 엽떡 커버허버 먹는 것도 학교 탓을 하고 있는 놀라운 근황을 보여줍니다. 동덕여대생은 하나같이 우울증을 호소하며 약을 먹고 있으며 진짜 재밌게도 동덕여대생이 아닌 한국 여자들도 동덕여대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하며 동덕여대 때문에 이 나라가 더 싫어지고 우울증이 심해지며 남성혐오가 심해지고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는지 아시나요? 우울은 지성의 산물이라 말하며 자신들이 너무 똑똑해서 동덕여대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는 한국 여자들 진짜 중에 진짜들만 사용한다는 sns 트위터에는 나이프로 손목 어쩌고 해버리고 싶다 오늘 교회 예배에서 청소년부 목사님이 동덕여대 언급하면서 폭력 시위이고 잘못된 행동이라 말했고 나는 그거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리 일어나서 예배실 나왔음 이라면서 동덕여대를 폭동이라 말하면 손목을 어쩌고 긋고 싶다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싱글벙글 모습 그녀들의 문홀리를 보고 있으면 참 단전 끝에서부터 한심함이라는 감정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동덕여대 학교일로 정신병이 심해져서 깨어있을 때 게임만 오지게 했다는 이 여대생은 왜 학교 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잠자면서 엽떡 커버허버 처먹고 일어났을 때는 게임하는 냄새가 살아가는 한국 여자는 왜 동덕여대 학교 때문에 정신병에 걸렸다 우울호소를 하는 걸까요? 지금 동덕여대는 단체로 최면이라도 걸린 듯 정신병을 호소하는 폭도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참신해도 이렇게 참신할 수 없는 우리 동덕여대생들의 근황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아니 그니까 학교가 니들에게 뭔 상처를 준거임 진짜 뭔데 말이라도 좀 해봐라.